자 승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첫 판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 근데 스킬 세팅이 너무 쉽고 좋아하네요 그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캔디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이거 개 사귀던데 근데 그 화면으로 봤을 때 중첩일.. 스킬로 챔피언을 마치고 초강력 화염숨결 스킬로 적을 처치하면? 미니언을 먹으라는 소린가? 이거 타겟팅이 개 사귀 아니야? 이거 타겟팅이야 스킬이? 개 사귀 아니야? 서포스몰더 사귀 아님? 아무리 봐도 스킬 세팅이 말이 안 되는데 스몰더 어미가 스몰더를 맞추면 스몰더의 체력.. 아.. 아 이렇게.. 와.. 개 사귀다 이건 스킬도 쉽다 이건 어메.. 말 되나 이거 뭐고? 와 근데 이게 개 사귄게 이렇게 가다가 시야가 보여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네? 아 근데 이게 Q가 타겟팅인게 좀 큰 거 같은데? 약간 이즈리얼처럼 날리는 거였으면 솔직히 좀 어려웠을 거 같은데 타겟팅인게 일부러 스킬 좀 이번에는 챔피언을 쉽게 내준 거 같아 내가 볼 때 예? 쥐가 너무 아픈데? 쥐가 지배 안 갔고 스택 무한.. 무한인 거 같긴 한데 어차피 무한인 게 의미가 없는 게 225 스택이.. 최대여가지고.. 아니네? 그냥 패시브에 모든 스킬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유밀 해버려가지고 치석하면 Q범위도 늘어나네구나 감사합니다 와 이거 치석.. 거리에 집 못하네 Q범위도 늘어나네 치석 시야의 마술사 야 왜 나와 유밀해 그렇지 맞춰주고 피해주고 까비 야 근데 이거 W 못 피하겠다 W 못 피하겠는데? 어 뭐야 아 이제 아 이제 Q에 스플래시가 생겼네? 25세기라? CS 먹기 하드해졌는데? 이게 기본평타이가 이건 뭐야? 아니 뭐..먹어 아니 아니 먹어 텔퍼! 하이프비! 아 먹어 어머 이게 맞아? 어 뭐야 이게 죽어 내가? 뭐해 죽은거야? 자 승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? 많은 사람들이 첫판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니 근데 스킬 세팅이 너무 쉽고 좋아 내가 볼 때 좋은건 확실해 근데 원딜 보다 탑 배드로 많이 쓸거 같기는 해요 그냥 챔피언이 좋아 그냥 읽어봤을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웽 구웽 하하하하 우리 엄마 왔다고? 잘못들었나 내가 방금? 아니 이가 상인 경우들 뭐냐면 이게 시야가 안보이는 곳들 있잖아 이런데 저런데 그게 돼 시야가 보여 그니까 보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제리처럼 넘어가는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판단이 돼 나는 속도가 좀 짧긴 한데 뭐야 이거 와 팀 왜 이렇게 아파 와미 와 내 궁 궁 범위가 진짜 넓다 그니까 이게 W랑 궁이 피하기가 힘든거 같애 이제 이제 125스텍이거든요 아 근데 트위치가 왜 이렇게 아파 와 근데 저 궁 범위가 왜 이렇게 길어? 아 이렇게 길어? 맵에다 나오지도 않는데? 하얀 포 하얀 포 아 아 이렇게 뒤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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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시고 이것도 하나하나 쌓이나? 그냥 내가 볼 때 육 찍고 육 찍고 그냥 머리 박으면 그냥 원딜 다 잡을 것 같은데? 이게 왜냐면 이게 쎄고 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육 찍고 머리 박으면 싸움 다 이길 것 같은데? 오우 맛있는데? 아 처형 처형 와 어 어 이런식으로 야무지네 엄마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우 처형 지리는데? 아니 이걸 힐을 써버리셨네 힐 한번 조져주고 어흠 생각한거보다 별론데? 개사기 같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정도의 느낌은 아닌데? 확실히 저렇게 갓고 빨리는 애들은 못이기긴 하겠다 힐 와 방금 내 딜 뭐야 방금? 잘못봤어? 우와 쎄긴 쎄다 너무 많이 쌓아서 그러고 마스텍을 내가 볼 때 한타는 솔직히 뭐 하려고 안하고 그냥 천천히 그냥 뒤에서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애 그니까 이게 자꾸 내가 뭐 하려해서 터지는데 이게 스킬 세팅이 보면은 약간 반포킹 느낌이거든? 아 그니까 그리고 만화문에는 꾸진거 같고 근데 정수의 정수의 나보리까지는 괜찮은거 같아 정수 나보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는거 하는게 날때 막 고연포 루난 이런거보다 그냥 막 철갑궁 아니면 뭐 멜모 막 피바라기 라위 약간 이런 좀 방템 위주로 섞으면서 그냥 힐셋이 엄마 불렀을 때 우리팀 피회복 시켜주고 적팀 데미지에다 두나먹이고 W에 두나 있고 2로 적팀 오는거 다 빨고 그니까 너무 이게 챔피언이 뭐 하려고 안하고 뒤에서 그냥 빨면서 하면은 좋은거 같애 오 um 군로